자 아무튼 그 인생을 그래프로 그리는 분들 있잖아요 요즘에 아 그렇죠 인생 그래프로 보면은 상승 곡선 때가 언제였어요? 태어날 때? 태어날 때? 아 태어날 때? 태어난 게 상승 곡선이고 확 튀었고 그 다음부터 하향? 네 그러니까 뭐 상향 하향 이런 것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밑으로 우 하향으로 가잖아요 근데 우 하향이 돼서 거기에서 이제 그래프를 보면 저는 뭐 이렇게 위 아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초음파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잔잔하게 왔다 갔다 갔다 찌끌찌끌찌끌찌끌 네 좋은파다 결국에 아직 멈추죠? 띠이 그렇게 가는 거죠 네 좋은파입니다 네 그래요 아 눈물이 납니다 네 자 브라키오사우루스 같은 그래프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안 좋은 거예요 일단 네 아 그리고 지난주에 저랑 제작진들 나눠 먹으라고 갈비탕을 포장해주셨고 정용국 씨가 갈비탕 장사를 잠깐 하게 만들었던 그렇죠 어떤 형님께서 그 레시피 그대로 보내주셔가지고 어떠세요?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렇지? 네 근데 왜 안 먹는 거야? 이게 왜 망했을까? 네 아니 그분은 이제 천안에서 하시는 분인데 거긴 잘 되고 잘 되죠 네 그래서 저희도 딱 같이 했죠 잘 되는 걸 똑같이 카피한다 그래서 똑같이 잘 되진 않더라고요 주라기 갈비탕 일단 뭐 전설로 남았고요 멸종한 갈비탕 제작진 잘 드셨으니까 그걸로 만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너무나 맛있게 먹었고 그날 먹으려다가 이제 고민 끝에 안 먹고 다음날 아침에 모닝 갈비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한 다음에 들어오면서 까먹었어요 그리고 샐러드를 먹고 아 맞다 갈비탕 그리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날 밤에 끓여서 먹었습니다 크으으 맛있겠다 크으으 oste drin 성재씨가 맛있다고 얘기하는 건 고기가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죠 커다란 갈비가 그렇죠 석대가 들어있어서 성재씨꺼 같은 경우는 특별 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원래 파는 그게 아니에요 황해탕 황해탕이라고 해서 완전 길게 그 형이 뽑아주신 거라서 맛있게 잘 드신 거면 된 겁니다 다음날까지 든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고발단 회장이라고 자청하시는 일산파혼자님이 제보를 해주셨는데 일산파혼자? 아 손님이에요? 아니 그 친한 동생인데 파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산에 살거든요 본인을 일산 파혼자라고 부르고 다닙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불렀죠 이혼자에 이어서 파혼자 주변에 다 파혼 이혼 재혼 다 이런 거예요 오늘은 갓용국님이 용국님이 태어난 지 만육천일이 된 말입니다 잘못됨의 길을 가장 앞장서서 걸어주시는 용국이 형에게 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태어난 지 만육천일이에요? 아 오래됐네요 항상 저한테 잘못된 길을 앞장서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앞장선 적이 없는데 제 앞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냥 다 뒤에 있고 왜 항상 이런 일은 나한테 생기는 거야 하면서 혼자 다 등 떠안고 가는 겁니다 앞장서는데 내 앞엔 벼랑뿐 없어요 사람은 다 뒤에 있고 장애물만 앞에 있죠 잘못된 선봉장 잘못된 선구자 2929님 비참코너는 걸그룹 멤버들과 콜라보도 가끔 하는데 용국스님은 늘 혼자만 하네요 그렇네 누군가와 콜라보를 한다면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물어봐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뭐 특별히 제가 제 주제에 누구를 부르고 싶다 이런 건 아니고요 어떤 누군가가 왔을 때 제가 이제 생방이다 보니까 말을 잘못하면 그 게스트로 오신 분들도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가는 게 안전하다 그렇다는 거죠 정용국 씨와 같이 방송을 하려면 상당히 중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 내려놔야 돼 듣는 순간 이걸 판단해서 이것은 방통위에서 문제가 될까 검색창에서 문제가 될까를 판단해서 바로 선을 그어요 그렇죠 하지만 다른 게스트는 예의상 선을 못 긋고 같이 얘기를 섞다가 같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다 제가 만드는 피해이기 때문에 그 전에 차단을 하는 게 안전하다 회식 자리에서 정용국 씨랑 침착맨의 토크는 재밌습니다 한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제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편하게 가죠 그 둘의 조합이 만약에 방송에 나온다 저는 대참사라고 봅니다 그렇죠 침착맨은 어떤 것이 와도 선을 긋지 않거든요 우리 이말련 작가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말련 작가가 저를 보고 있으면 한 10분 정도 있다 항상 하는 얘기가 형 욕 좀 그만해 이 얘기죠 한계 없는 토크 제가 있는 한 그런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냥 사석에서만 가능한 거고 방송에서는 아니다 저는 플랫폼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맺고 끊어요 네 네 에이 대답 감사합니다.